인사하고,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1세트만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러면 11.1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게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러. 가위바위보. 천사님 또 수화하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브할까요?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가지고. 아, 또 이거 이상한 써봐라구요. 긴장. 아, 이게 또 이거 이상한 써봐라구요. 긴장.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아, 이거 왜 재판을. 너무 빨리.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자, 성 씨, 서브 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좀 끼워야죠, 공을. 그렇지. 오, 그럼 있으면 잘 되는데. 오, 근데 뭐 갔네? 자, 이 케이크. 네, 나무 발사했어. 아, 지금 끊고 언니 진진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성침권 갔다 왔거든요. 아, 좋아. 야, 진짜 간지럽 가고 있다.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것 같은데? 자, 순식간에 5대4.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자, 실수 안 하면 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 안 하면 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자, 선생님, 보통 이렇게 자세는 짧게 끝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 하자. 랠리가 안 되는데, 랠리가? 자세를 잡고 하자. 자, 뭐야, 뭐야, 뭐야. 자, 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從右邊終ous aus.* 虱 inequality 虱花美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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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 조심해야 돼요, 이 서브. 아, 이게 나가볼 수가 없군요. 아이고,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서브가 독이야. 아, 이거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오, 잘하는데, 서브? 오,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오, 근데 서브가 잘하는데. 야, 막상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뭔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2점만 따라하면 돼, 2점만. 야, 그 서브가 먹힌다, 야. 야, 9대7야, 벌써? 오, 야. 오, 야, 이거는. 야, 이 주스 가고 있는디? 주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주스 가면. 아, 손가락, JK 2점. 2점만, 2점.